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저번 시간에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의해서 세그리게이티드 윗니스가 뭔가요 2부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이제 세그리게이티드 세그윗이 줄여서 세그윗이라고 한다고 했죠 세그윗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뤄봤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그리게이티드 윗니스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안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고 안하고가 저는 장기적으로 이쪽에 계속 계신다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썼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보시면 계속 보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말아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제가 좀 복습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잠시만요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세그윗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처음에는 그래서 세그윗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뭐 어느 블록체인이나 똑같아요 블록체인의 블록의 데이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토콜 변경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 핵심은 거래 데이터랑 서명 데이터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명 데이터를 윗니스라는 새로운 데이터 필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추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세그윗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그윗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액션 멜리어빌리티 그러니까 거래의 가변성 문제 그때 최태원 씨를 예로 들었었죠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이 엄청 많을 때 헷갈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확장성 문제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1초에 한 3개 정도밖에 거래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고 충분한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지금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온체인 스케일링이랑 하나는 오프체인 스케일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체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블록의 크기를 키우거나 개부 블록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방법이었고요 오프체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에 거래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 레이어는 블록체인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 내역을 동기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이 좋냐 오프체인이 더 좋냐 라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그윗이 도대체 뭔가를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는데 블록체인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의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각의 거래 내역이 들어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의 내용이 블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럼 조금 더 저희가 들어가 보면요 이 블록의 안에 구조가 뭐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블록에는 기본적으로 블록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블록에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 카운터랑 거래 리스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에 있는 거래 리스트입니다 거래 카운터는 단지 거래가 몇 개 있냐 이렇게 세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거래 리스트라는 거는 평균 10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균 10분 동안 이제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거래들을 쭉 적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아까 블록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래 리스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거래들이 있겠죠 거래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1초에 3개씩 그러니까 10분에는 몇 개죠 꽤 많은 거래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거래 안을 살짝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두 개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에는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있다 입력 카운터라는 거는 그냥 입력되는 거래 숫자가 몇 개인지 출력되는 거래 숫자가 몇 개인지 거래라는 거는 여러 개 입력값과 여러 개 출력값이 있어요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입력값 리스트에는 서로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부 내역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전 거래가 어떤 거래에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면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카드를 쓸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그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쓸 때 어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서명이다 근데 이 전자서명이 전체 이 거래의 용량 있죠 거래의 데이터 크기에 60에서 한 75% 최대 75%까지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엄청 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인을 하는데 사인의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기 위한 그렇게 봐주시면 됐고 그러니까 입력 카운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쓰기 위한 내가 권한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자서명이라는 데이터가 입력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는 출력 값은 자기가 비트코인을 보내는 상대에 대한 정보겠죠 제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래 보시면 받느니의 주소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입력과 출력이 있다 근데 출력 값에는 받느니 주소가 있고 얼마 보내는지가 또 있어야겠죠 얼마 보내는지가 이렇게 출력 값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락타임은 좀 재밌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어떤 돈을 지불하는데 특정 시간 이내 이후에 그 거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걸 락타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용돈을 줘요 근데 너 지금 주면 분명히 딴짓 할 거니까 너가 나중에 커서 20살 성인이 되면 너한테 100만원을 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락이라는 게 딱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는 그 당시가 될 때까지 특정 미래의 특정 시간까지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재밌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락타임이라는 거고요 거래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 입력과 출력 있고 출력에는 보내는 비트코인 액수랑 받는 이 주소 입력에는 내가 이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제 그것을 확인해주는 전자 서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윅 같은 경우는 이 전자 서명을 분리시키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을 보시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형 질문 있으면 또 말해주고 내가 15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돈처럼 1500원이라는 숫자가 딱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항상 1년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5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게 비트코인을 보낸 거래들 중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 금액의 총합이 15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TXO라는 말이 있죠 UTXO는 나중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사용하지 않은 거 받은 것 중에서 안 쓴 것들이에요 받은 것 중에서 쓰지 않은 거래를 UTXO라고 한다 그것의 금액의 총합이 15비트코인이다 좀 어렵죠? 형은 이해가죠? 아, UTXO는 꼭 알아야지 이거를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저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노드들이 블록체인에 카피를 들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색안경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색안경을 쓰면 그 색안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만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용하지 않은 거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게 거래의 연속이고 어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비트코인에서 내가 5비트코인을 사용했으면 실제로 5비트코인은 남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 어음에서 5비트코인을 빼고 남의 어음에 플러스 5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UTXO 그렇게 이해를 해 그래서 다음번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근데 이제는 제인, 철수, 상정, 준표, 승민이 저한테 돈을 줬었어요 5비트코인, 3비트코인, 7비트코인, 6비트코인, 2비트코인 이렇게 준 거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총 얼마를 갖고 있냐? 8, 15, 21, 23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3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블록체인을 찾아봤을 때 나한테 온 거래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중에 이거는 다른 거래는 말고 이것들을 내가 쓰지 않은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20, 20, 얼마야? 3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라고 이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UTXO가 5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받은 것 중에 쓰지 않은 것들이 UTXO가 5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거래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보냐면 제가 이제 시은이 형한테 8비트코인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아까 보시면은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력값은 파란색, 출력값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제가 시은이 형한테 8비트코인을 보낼 때는 여기 5랑 3랑 더하면 8이죠 그래서 5비트코인이랑 3비트코인, 철수가 나한테 3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랑 제인이 나에게 5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 2개가 입력값 이쪽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거래를 만들 때, 여기에 만들 때 이 일을 이제는 지갑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작스 같은 그런 지갑들이 이러한 조합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력값으로 가고 제가 시은이 형한테 8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가 이제는 이 거래 아래 보시면 이쪽 출력값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내는 비트코인의 액수는 8비트코인이 되겠고 받는 이의 주소는 이제 시은이 형의 주소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UTXO의 숫자가 어떻게 감소하냐 보면은 5비트코인이랑 3비트코인은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언스펜트가 아니에요 스펜트 트랜섹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UTXO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 대신에 상정준표, 승민이 아까 저에게 준 그 총 15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는 계속해서 UTXO라는 거고요 제가 시은이 형한테 8비트코인을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또 UTXO가 하나 생깁니다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은이 형은 이제 하나의 UTXO를 자기에게 오는 거래들 중에서 하나의 UTXO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저희 궁금한 게 저거 5타 아니야? 뭐? UTXO의 수는 5개에서 4개가 아니라 3개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출력값이 이것도 UTXO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은이 형이 받았는데 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았는지에 관련 없이 쓰지 않은 거래들은 이제는 UTXO가 아니다 쓰지 않은 거래들이 UTXO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근데 만약에 1비트코인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거는 5비트코인, 3비트코인, 7, 2, 6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냐면 지갑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싶다면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가 저한테 3비트코인을 줬잖아요 그거 중에서 이때는 입력값은 하나겠죠? 근데 출력값을 두 개를 만듭니다 출력값을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시은이형한테 1비트코인을 주는 이제는 비트코인 거래 그 대신 3비트코인 입력값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이제는 2비트코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2비트코인은 나는 3비트코인에서 1비트코인만 시은이형한테 주고 2비트코인은 자기 자신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다시 2비트코인을 주는 그 출력값을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 아래 출력값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이때는 받는 이의 주소는 제 주소가 되겠고 보내는 비트코인의 액수는 2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스름뿐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UTXO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5개에서 6개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입력값이 하나인데 출력값이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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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총 6개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UTXO라는 거는 거래인데 이 거래가 사용되지 않은 거래들을 다 UTXO라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나? 신기해, 신기해 네, 자기 자신한테 주는 게 엄청 많아요 비트코인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은 채굴자에게 수수료가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거래를 만들 때 출력값보다 입력값이 조금 더 비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이제는 채굴자가 이 거래를 받아요 그럼 채굴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입력값이랑 출력값이랑 다른 그러니까 출력값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썼는데 이 사람은 99만 원만 보낸 거예요 그럼 만 원은 어떻게 되냐 그걸 채굴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러면 채굴자들은 보고 받는 이 주소가 이제는 그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만큼 액수를 여기다 적고 받는 이 주소를 자기 거를 적어요 자기 거를 적으면 이 채굴 중 하나가 채굴자한테 수수료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에서 보내는 값이랑 받는 값의 차이 그만큼을 수수료로 채굴자한테 주는데 받는 이 주소를 비워서 보내게 되면 채굴자가 알아서 자기의 주소를 채운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가 채굴자한테 가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 두 예에서 보듯이 입력되는 거래도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출력되는 거래도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거래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드느냐 라는 거고요 이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지갑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자기가 받은 자기에게 돈을 보내는 이제는 그런 UTXO 중에서 몇 개를 조합해서 얼마만큼을 이렇게 보낼 건가 그리고 얼마만큼을 자신에게 보낼 건가 그다음에 수수료는 얼마만큼을 채굴자에게 줄 건가 라는 것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어 송다손님 저렇게 쪼개지는 것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나요? 내가 나한테 보낸 것도? 아닙니다 수수료는 이 잠시만요 이 거래 아까 있었죠 거래 하나당 수수료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거래 하나당 수수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쪼개든지 결국에는 수수료는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채굴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내가 받으면 블록이 엄청 많이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채워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정말로 몇 십 개 몇 백 개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일정량 이상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채굴소프트웨어 받지를 않아요 왜냐면 공간은 많이 차지하는데 돈은 별로 안 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복잡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하는 측면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채굴수수료와 거래소 수수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굴수수료는 이제 채굴자한테 가는 거고요 거래 수수료는 그냥 거래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하시는 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전세계 누가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채굴자들한테 주시는 거고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는 예를 들면 코인워드라든지 코빗, 빗썸 이런 데 사용을 하시면 거래를 하실 때마다 얼마씩 돈을 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비트코인 거래랑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뭐지 거래소로 들어가는 돈이죠 거래소 운영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거래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들은 바람 거래소 안에서 내가 뭐 비트코인 지갑에서 저기로 옮기고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마인을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 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빗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지갑이 세 개가 있잖아 비트코인 코리안원 지갑, 비트코인 ETH 지갑, 비트코인 ETC 지갑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지갑 사이에서 내가 옮길 때는 블록체인 위에다가 내가 옮기는 거를 방송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수수료는 언제 나오냐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에요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언제 나오냐면 어,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 이제는 기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만 거래를 하시게 되면 글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금 수수료가 결국엔 채굴수수료가 되는 거죠 네 그 송다선 님이 말씀하신 쪼개지는 건 자기가 예상 못하니까 수수료를 예상 못하겠네요 수수료 예상 할 수 있어? 수수료를... 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래를 만약에 제가 시윤이 형한테 3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를 하려면 내가 몇 개의 거래가 해야 되겠구나는 예상은 하기는 좀 힘들죠 전역값, 출력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져서 수수료가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네, 전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알아서 이제는 지갑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그걸 핸들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처음 채굴한 사람은 계속 채굴 수수료를 받나요? 아니고 한 번입니다 딱 그 거래가 블록제인의 기록된 시점에 딱 한 번 이제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죠? 그래서 이때는 UTXO의 개수가 5개에서 6개로 그래서 UTXO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뭐 감소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싫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한 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퀴즈인데요, 죄송해요 우리 뭐 걸고 할까? 아니야, 걸고 하지 마자 걸고 하면 피곤다 네, 그래서 UTXO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는 거래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전세계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UTXO의 총 액수를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1번!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가 1번이고요 2번은 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량 3번은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의 총량 4번은 비트코인의 최종 공급량 이거 답은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걸 오늘 밤에 다시 페이스북에 올릴 건데 그때 한 번 답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보여주는 차트가 있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UTXO라는 개념은요 좀 더 비트코인을 깊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나중에 백서를 읽으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기사를 읽으실 때도 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UTXO를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블록체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용되지 않은 거래를 UTXO라고 하고 예를 들면 출력값에는 있는데 입력값에는 없었던 거래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좀 천천히 보시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해두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윗이 뭐냐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는 거래에서 처음에 거래의 가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거래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트랜섹션 아이디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는 거래의 가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는 거래의 아이디를 생성하는데 모든 거래의 내용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가변성이 생기냐 그리고 다른 건 가변성의 요지가 없어요 근데 전자서명만이 전자서명의 가변성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전자서명인데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거래의 가변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좀 생각을 한 거죠 오래전부터 전자서명 때문에 자꾸 그 트랜섹션 말리아빌리티 거래의 가변성이 생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전자서명은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전자서명 정도를 격리시킨다는 거거든요 격리가 이제는 영어로 하면 segregate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는 segregated witness라는 거예요 전자서명인데 이거를 격리를 시켜가지고 witness라는 별도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전자서명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segwit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에 이제는 거래의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애매할 수 있는 게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빼서 다른 별도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이제는 witness라는 데이터 구조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segregated witness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떨려나? 잘 이해가 쉬우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자서명 거래와 거래 정보를 분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 앞에서 말씀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게 서명 정보랑 거래 정보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서명 정보가 없어도 거래 정보만을 따로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전자서명 정보를 분리를 시켜버리면 거래의 검증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전자서명 정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를 검증하고자 하는 아마 풀로드가 대부분이겠죠 풀로드들이 그 사람들은 거래 데이터 플러스 witness 데이터까지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격리를 시켜놨으니까 두 개를 같이 다운받아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witness 데이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전자서명 데이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풀로드들이 검증해주는 것만 참고를 하고 이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답을 하고 가죠 글렌님이 UTXO가 핵심 기술이라고 선전하는 ICO 코인이 있던데 이미 비트코인에서 적용되었는데 메리트가 있나요? 다르게 말하면 UTXO 메리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UTXO라는 거는 거래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UTXO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아마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UTXO를 관리하는 것이 아마 핵심 기술일 수도 있어요 UTXO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 메모리 관리를 잘해주는 게 우리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백서를 읽어보시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UTXO 자체가 핵심 기술이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냥 쓰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솔직히 UTXO 관리 기술이 핵심이라고 선전하는 ICO 코인은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UTXO가 저장되는 곳이 랜 맞지? 그치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아마 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막 굳이 비트코인 거를 좀 좋게 만들면 되는 거지 다른 코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는지 라는 의미가 또 생기게 되는 거고 비타민 님께서 이제는 segwit이라는 거는 데이터 구조를 바꾸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해요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혼자 segwit을 쓰고 난 이 데이터 구조를 쓸 거야 막 다른 사람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쓰는데 저 혼자 한글 쓰면 어차피 사람들이 한글 파일 못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segwit을 써줘야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segwit을 이제는 사용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75%가 되지 않으면 segwit을 안 하겠다 근데 segwit을 찬성하는 사람이 75% 이상이 되면 segwit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네 K9 self-propelled 하우이처 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그 방식을 사용하는 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취약해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segwit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취약해지지 않나요? 보안성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트랜섹션 말리아빌리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이제 애매한 게 없어져서 기술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제는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풀로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윗니스 데이터를 추가하든 안 하든 어차피 계속해서 검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좋아진다는 의견이 맞는데요 이거는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segwit이 너무 복잡한 기술이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보안성이 약해질 수 있다 새로운 코드를 짰는데 그 코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스코인 하니까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segwit의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segwit을 지지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egwit 활성화되면 이게 가격이 정말 중요한 요소죠 segwit이 되면 형 라이트코인은 segwit 된 다음에 가격이 올랐지? 라이트코인은 그 라이트코인 CEO가 segwit이 오르기 전에 자기는 segwit 하고 난 뒤에 가격이 14불까지 오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거품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segwit이 가장 큰 요인이었지 segwit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가격 좀 오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segwit을 하냐 아냐 하냐 문제도 분명히 segwit 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는 컨텐셔스 하드포크라 그래서 의견 대립이 심한 하드포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해결되는가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코인 가격에는 segwit이 활성화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도 있지만 segwit이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돼야지 아마 코인 가격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글랜님 질문 중에서 segwit을 7일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소프트포크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맞지? 그 segwit,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타민님하고 질문을 동시에 답하자면 segwit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소프트포크라는 게 자 어떤 블록부터 75% 동의, 95% 동의가 넘으면 합의를 보면 우리가 소프트포크를 시작한다 해서 그게 종료되는 블록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노드들이 계속 찬성을 하고 있어야지 마지막 최종 블록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소프트포크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시점은 투표가 들어가는 그 시점이 아니라 투표가 끝나는 그 시점? 모두가 동의를 해서 최종 블록으로 설정해 놓은 그 시점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가격 변동은 사실 그 전에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소프트포크가 되냐 안되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소프트포크 투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segwit을 한다고 바로 segwit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약간 우리 개헌을 하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개헌을 하는데 제가 조건을 거는 거죠 연속 3주 동안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80% 이상이면 개헌을 하겠다 약간 이렇게 다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리안 수전은 굳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라고 저는 최대한 좀 쉬운 비유를 많이 찾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병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대장들이 여기 세 명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쟁을 하는데 전략이랑 전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좀 생각해보니까 모든 병사들이 전략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전술적인 측면들 혹은 더 작은 작전적인 측면들만 자기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로 공격해라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지 큰 그림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지만 알면 되지 굳이 런에 그 싸인 서명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큰 지휘관들이 일종의 풀 로드입니다 자기네들끼린 전략과 전술을 모두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겠죠 이쪽에서 또 그리고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술적인 내용을 따로따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여기서 전자서명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술 같은 거를 이제는 거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서명을 알 필요가 없죠 전자서명이 맞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전술이 큰 전략적 그림에 부합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개별 거래 내용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굳이 이제는 전자서명을 다 빼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를 써가면 모든 전략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들만 전략을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가볍게 이제는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겠고 이제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자서명 같은 게 또 이제는 가변성이라는 버그를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분리시킴으로써 그 버그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서명의 가변성은 거래 가변성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 데이터를 격리시켜버리면 이제는 거래 아이디를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내용이 똑같으면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채태원이 개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딱 이름을 하나밖에 갖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전자서명이 평균 거래 데이터의 75%의 공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데이터가 전체 거래의 75%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게 블록 사이즈를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이 없어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온체인, 처음에 말씀드린 온체인 스케일링의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건데요 개별 블록에 전자서명을 없앴기 때문에 용량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블록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약 1.7배에서 두 배 정도가량 많은 거래를 넣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는 바로 온체인 스케일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확장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거래 가변성이랑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확장성 같은 경우는 트랜섹션 말리어빌리티를 없앰으로써 오프체인 스케일링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 측면이 더 중요한 측면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egwit은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소프트포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segwit은 기본적으로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 둘 다 가능해요 모두 가능한데 사람들이 하드포크는 위험하다는 입장이 많아서 근데 segwit은 중요한 게 소프트포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프트포크를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간략하진 않나 소개를 드렸었는데 진짜 이게 최대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이거는 페이스북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푸는지 얼마나 잘 푸는지 약간 그런 게 요즘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segregated witness랑 utxo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데이터 구조 그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이해를 못하셔도 어느 정도만 아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문희의 태님께서 질문하셨어 아 그리고 아 너 얼굴을 안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보안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아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떤 세구이 타면 보안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아 세구이 타면은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안이 더 좋아진다는 입장이 많긴 한데요 어 보안이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코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이제는 이렇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어 또 나중에 이게 기술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막 복잡한 게 계속 추가되면은 기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단순할 땐 쓰기 편하다가 기계가 복잡해지면은 뭔가 고정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측면에서 어 너무 많은 기능을 추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나중에 또 어떤 고장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라는 어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딱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두 가지 양립한 의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보안의 문제도 크긴 큰데 이게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옵션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드포크 옵션이잖아요 근데 세고잇은 지금 1년 넘게 맞지 1년 넘게 지금 테스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안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 1년 안에 일어낼 수 있는 보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캐치를 다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뭐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그런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스트도 제대로 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에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제 가장 큰 건 하드포크를 해버리면 체인이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이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보안과는 다르지만 보안 만큼이나 더 중요한 문제점들이죠 이 퀴즈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실까요 메시지에 써주셔도 좋고 나중에 왜 그런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네 비트코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드이고 채굴업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POS들은 어떤 어 네 이거는 앞에 저희가 한 작업증명이라는 작업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노드랑 채굴자들은 다른 거예요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중국에는 저번에 옛날에 보여드렸었는데 노드는 엄청 없는데 채굴자는 정말 많아요 채굴자는 이제 하드웨어를 돌리는 사람이고 노드는 그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분이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돌리지 않고도 하드웨어를 돌려요 왜냐면 채굴 마이닝 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노드랑 채굴자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POS 같은 경우는 채굴 같은 경우는 연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짱 먹는 거예요 연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짱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을 기록하는 거고요 POS 같은 경우는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서요 스테이크라는 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만약에 이더리움 이러면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POS 같은 경우는 그 블록? 블록 보상이죠 그러니까 블록을 완성시킨 보상은 없어요 다만 거래 수수료만 가져갈 뿐 그것도 중요한 점이네요 네 일단 질문이 없으시면 아마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봐주셔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나중에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